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압도적 총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총선 승리는 안보대전환, 경제대전환, 정치대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총체적 국정대전환을 통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돌려놓겠습니다. 지난 12월 범여권의 야합과 의회 폭거를 통해서 날치기 처리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부터 되돌려놓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소중한 헌법 가치도 되찾아오겠습니다. 말뿐인 그런 허위, 거짓말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정의 정상화와 가치의 정상화는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저희가 되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